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엄청 더웠던 여름도 이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원하게 느껴지는 바람이 부는 가을이 또 되고 있습니다 벌써 명절도 앞전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 속에서 기쁨이 올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또 기쁨 속에서 또 고통이 올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항상 유지하는 마음 유지하는 마음이 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원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할 때 무슨 기준을 드릴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할 때 수익을 극대화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해서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삼성전자 빠지고 SK이닉스 빠질 때 아마 대가들의 투자 입법을 보신 분들은 큰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게 좀 사람인지라 이게 좀 안 좋아지면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좀 좋아지면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항상 기준을 잡고 접근하신 전략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 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셨어도 오픈채팅방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항상 매주 1월 저녁이죠 매주 1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저번 주에는 또 퀴즈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퀴즈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할 테니까요 오시면 좋습니다 또 포탈에 신대가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혹은 샵 3772 신대가 문자 발송하게 되면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저녁 8시부터 9시 일요일 저녁에 이델리 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또한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시장을 좀 바라보면요 이제는 제가 또 저는 늘 기준을 잡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SKR에 삼성지가 무너질 때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 방송 중에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조금 또 태도를 바꿀게요 안 간다라는 거 아닙니다 시장 좋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또 강한 반등은 없을 거다 조금은 행복 혹은 약간의 기술적 눌림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무너지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장은 순환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 순환매를 바라보면 됩니다 1일 비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1일 비한다고 돈 수익 버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77 투자법 777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777, 뭐죠? 잭팟이죠, 그렇죠? 우리 게임기 777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띠리링하면서 잭팟이 나오는데 수익보는 여기 위로 올려야 되나요? 수익보는 로직입니다 다만 이 로직에서 좋은 어떠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쪽 로직에서 우리가 777 투자법을 적용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777 매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는 시장 중심주 매매를 하고 싶어합니다 시장 관심주 매매를 하고 싶죠 시장 관심주라는 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큰 행동은 무엇입니까? 빙고, 맞습니다 주가의 상승이죠 그러면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 상승하는 종목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777의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777이 결국은 상승 변동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대금이 70억 이상 움직여줘야 됩니다 가끔 거래대금이 10억이 나올 수도 있고 5억이 나올 수도 있고 20억, 100억, 200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선거를 할 때 어느 정도 최소 선거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식의 상승도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래대금 7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7% 상승을 했다 그런데 거래대금 70억 이상 못 간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70억 이상인데 7% 이상 상승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갖는 거죠 이제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7% 이하 7% 이하에 대해서는 가격 본등 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777 매법을 하죠 그럼 이 777에 대한 시장 관심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된다? 슈퍼사이클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세 가지 시장 관심주에서 관심주에서 우리가 항상 모든 방향을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재료가 살아 있을 때 매매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인지 아시겠죠? 777 기억하셔야 되는데 종가매의 시가가 7% 거래대금 70억 이상 신용장금 7% 이하인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주의고 시장에서 꿈틀꿈틀대는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럼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의 3, 3위 법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책도 저서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내가 이해하기 쉽고 기준이 잡혀있는 그런 로직 속에서 주식을 바라봤을 때 안정감을 갖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정감은 뭐냐 3, 3위 법칙 뭐냐 3년간 슈퍼사이클의 30%씩 지속 성장하여 매출의 2배 이상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1년에 1년차 1위라고 쳤을 때 2년차 30% 성장하면 13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년차 성장하게 되면 169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170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170에 또 30%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51이 되니까 2가 넘잖아요 그쵸? 아, 매년 30%씩 매출액이 성장을 하게 되면 3년차에는 2배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쭉 열어보니까 앞으로 그러한 산업들의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산업 섹터를 보니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로 정리가 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소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플랫폼,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전극공정 제가 4주차, 4번째 전주 과정을 보면 양극공정, 음극공정, 전해질, 분리막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쪽에서 주식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양극공정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NCM, 이런 거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셔야 되는데 NCA,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고 음극제 중에서는 실리콘 쪽 이야기 많이 드렸고 전해질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좀 더 분리막 쪽, 동박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소재 중심으로 보자는 얘기죠 2차전지는 전극공정이 있고 조립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공정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은 소재공정 쪽이다 그다음에 플랫폼, 콘텐츠, 핵심기술, 광고로 메타버스는 구분이 된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SK에닉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죠 지금 어느 순간 네이버와 카카오가 SK에닉스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콘텐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늘 위메이드가 상가를 갔는데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엔터가 간다는 얘기죠 이쪽 사업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핵심 기술은 IT 기술이죠 DDR5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광고는 어떤 기술입니까 광고는 그렇죠 이제 나스미디어처럼 어떤 인터넷 공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광고 구찌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루이비통도 지금 메타버스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광고 시장의 장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 CDMO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영어 표현이라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공부할 건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시면 너무 억울한 그런 입장과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 채팅망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에 공개되면 CDMO라고 있습니다 CDMO 이게 뭘까요? CDMO CMO랑요 CDO랑 섞인 겁니다 위탁 생산이랑요 매니팩추링이잖아요 CDO는 디벨럭 약간의 발전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변형해서 하는 게 CDMO라고 부릅니다 CMO와 CDO가 합쳐진 용어를 CDMO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시밀러 뭐예요? 복제약 우리나라는 복제약이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해 있죠 근데 왜 시밀러라는 뜻은 복제라는 건 카피가 바이오 카피가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냐 시밀러라는 뜻은 비슷한 이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년 정도 특허권을 줍니다 약을 신약 개발하면 보통적으로 그럼 20년 있다가 그 성분에 대해서 일부 성분들을 똑같이 복제하는 건 안 되고 그 중에 어떠한 성분의 기존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건 됩니다 그래서 시밀러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들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강하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 이런 쪽에 대해서 332 법칙 슈퍼사이클에 대한 로직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77기법이 함께 되면 잭파투자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셨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3년에 30%면 2배다 777, 7%에 70억에 그 다음에 신용비율 7% 이하인 종목들을 초이스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모토닉, 수소차 수소에 대해서는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지금은 더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수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수소에서 아직 누구도 얘기 안 한 방송에서 아마 거의 최초지 않을까 수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소 저장 탱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소는요 결국은 수소는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고요 수소의 효용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수소에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총매입니다 이거 아직 크게 이슈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느 쪽에서 제가 못 보고 이야기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총매에 대한 로직들이 아직 이야기 안 나와요 수소라는 건 결국은 어떠한 H2를 어떻게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게 총매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두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직들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수소의 최대 수혜주 전기차의 최대 수혜주는요 광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산 관련된 이슈가 되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총매화 시켜야 되거든요 양극제도 마찬가지로 NCM이나 NCA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광산이나 물질을 변형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광산이래 광산에서 계속해서 물질을 변형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제가 아직 수소액이 나오고 나서는 이 부분이 최초지 않을까 나중에 아마 많이 이슈가 될 겁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수소 관련된 이슈 중에 모토닉 같은 경우는 레귤라이터라고 해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독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주식은 뭐라고요? 인기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모토닉 아직 전기차가 주도하고 있다 보니 아직 수소에 대한 부분이 대형 버스라든지 혹은 아직까지는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이 적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쭉 이건 뭐예요?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어 왜? 거래량 없이 알았겠잖아요 그렇죠? OBV를 보게 되면 일정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OBV가 일정한데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날 모여야 되는 거 777이 터졌다는 거죠 뭐예요? 종가 마이너스 시가 7% 이상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70억 이상 그리고 마지막 신용비율 7% 이하 인 자리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다시 주가 꿈틀꿈틀 움직일 종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장 관심주로서 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방향성과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주가를 얼마나 잘 사느냐 관점으로 바뀐 거죠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소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은 다 변화로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양극재 하이니켈 나올 때 오히려 은극재 실리콘 쪽 사업보라고 말씀드렸었죠 한 단계 빨리 앞서 나가야 돼요 왜? 남들이 벌써 얘기하는 순간은 그 부분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지금 수소탱크 얘기할 때 총매제 보시라고요 이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지금은요 기법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터디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처럼 그냥 간종목 갖고 얘기하면 크게 수익 보는 시대 지났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 정보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한 발 더 앞서서서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앞서 나가느냐 뒷서 나가느냐 메타버스 제가 삼성전자 빠진다고 할 때 DDR5를 얘기 드리면서 CPU 아예 인텔 쪽에서 바뀌게 되면서 진행했다 공부 차원으로 바뀌었어요 시장이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부 차원으로 지금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형성됐습니다 왜? 산업 사이클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는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남들도 다 쉽게 이해하는 정보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의 머리를 땅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철강 물론 철강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제조업 기반의 베이스의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 수소차 수소차 물론 제조업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평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가치평가의 종목들이 오히려 잘 가고 있고 심지어 실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죠 이해 안 되는 걸 하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는 특히 시장만 빠지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세대가 구분돼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MG세대예요 밀레니엄이랑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MG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MG세대의 종목들이 우리의 어떠한 눈으로만 보고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적을 뜬다 보면 실적도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약간의 사고 간의 가치를 바꾸셔야 될 때도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큰 흐름은 놓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뭐든지 그냥 예전에 거품 바이오 거품 IT로 생각하시는데 거품이 안 낀 것들이 지금은 속속히 나오고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 지금 사실 수소차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주 격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세종공업부터 볼게요 세종공업부터 보면 수소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판 이 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칩니다 그래서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리막 판인데 금속판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자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를 놨어요 잘 보시면 자 여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7, 7, 7 중에 7, 7만 됩니다 어떤 7이 안 돼요? 변동성에 대한 7이 없어요 그럼 이거 배제 자 지금 이 색깔은 70억을 의미하고요 화살표는 7%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도 안 돼요 왜? 7%가 안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는 돼요 왜? 7%에 70억이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는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습니다 두 번째 신뢰는 그러면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세종공업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판에 관련된 분리판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한 만 원대에서 9천 원 사이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고 또 뚫는 수량까지 나왔으니까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법도 하나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법을 말씀드렸냐 PV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P1, V1이 P2, V2가 될 때 기준점은 P1, V1이 된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또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월에서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매주 일요일 전용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분명히 저는 777 종목을 본다고 했고 이 777 종목의 기본 조건은 산업 사이클 중에 3, 3이 3년 안에 3개월 동안 아니 30%씩 2배 이상 성장하는 종목이고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단어만 나왔어요 P1, V1이 P2, V2보다 크다 P1 주가가 종가 주가가 P2 두 번째보다 작아야 되고 V1 대량 거래가 V2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 게 뭐예요? 거래량이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가가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더 좋은 건 뭐예요? V2가 V1 첫 번째 발생 거래량보다 두 번째 발생 거래량이 더 크다면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지금 V1이 더 크니까 첫 번째 거래량이 더 발생한 거래량이 크니까 조금 더 눌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인지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은 또 학습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이제 쿠컨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2차전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꼭 그런 걸 공부해야 됩니까? 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좋은 종목을 고르려고 그것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산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종목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종목을 가져갈 수 있고 결국은 메타버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종목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질문 하나 문제 하나 낼까요? 우리가 웨이퍼를 저번에 한번 배우셨잖아요 웨이퍼가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원형의 틀이잖아요 여기다 갖다 금속도 넣고 다 넣는데 제가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반도체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웨이퍼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모래죠 모래 맞습니다 모래는 모래를 갖고 뭘 만듭니까? 실리콘을 만들죠 그죠? 그 실리콘을 만들어서 실리콘 인 곳을 이렇게 쭉 세운 다음에 딱 자르면 여기 딱 원형의 판을 웨이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역 협곡 그리고 대학교도 많이 몰려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한테가 모모모밸리 실리콘밸리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형성된 곳 실리콘밸리 여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훌륭한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이제 아시겠죠 실리콘밸리라는 뜻이 경우 반도체밸리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랑 왜 실리콘밸리입니까? 아 실리콘 인 곳을 갖고 잘라서 웨이퍼를 만드니까 반도체 입구로 실리콘이라도 불러주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반도체부터 고난이도 반도체까지 만드는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이 조금 더 IT 쪽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앞서나가는 곳은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고 작은 업체들도 굉장히 큰 핵심 기술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 그 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제 종목이 좋습니다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근데 차익실험 매물로 빵 하고 밀렸어요 안 보는 거죠 관심 없어 시장 관심주 아니까 관심 없어 관심 없어 하다가 관심주로서는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자 이제 딱 기억하시죠 뭐가 터져야 돼요 777 777 777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이제 PV 패턴은 아니에요 그죠 처음 패턴이니까 777 패턴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 살아있다 보니까 내용이 살아있다 보니까 매직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매직기간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종목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딱 기억하시면 777 오케이 그리고 777 중에 더 좋은 패턴은 사실 이거는 약간 거래량이 좀 약해서 그렇지만 막 대규모 거래량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PV 패턴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 777 패턴으로 주가가 횡보하면서 맞춰주고 나서 다시 어떤 메타버스의 훌륭한 종목으로 다시 주가가 부양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또 하나 정도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건 이제 어쨌든 아까 전에 쿠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4대 종목 4대 섹터가 뭐예요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 그 다음에 기술 기술력이죠 IT 기술 IT 기술 관련된 건데 자 이 종목은 틀이 하나 보여요 무슨 틀이 보이냐면 자 여기가 지금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프라이스 발령 패턴입니다 자 777이 나왔을 때 앞에서 이제 777이 안 나오는 과정들은 다 무시할게요 그러니까 777이 되면 안 됩니다 777이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777이 돼야지만 항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777은 안 됩니다 777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프라이스 1 발륨 1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2 프라이스 2는 종가가 높아져야 됩니까 높아졌네요 그죠 자 프라이스 2 발륨 2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P1 P1 V1보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P2 V2의 구조가 더 좋다면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은 만약에 3, 4, 2 법칙 즉 3년에 30%씩 성장해서 매년 30%의 2배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 P1 V1에서 분할 매실이 괜찮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되는 거예요 P1에서 V1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이 이틀간 이틀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왜 P1에서 V1에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에서 포인트가 나왔습니까 아하 777이 참 유용하구나 그래서 이것만 잘 알면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죠 777과 이 꼴을 같이 붙어야 될 게 3, 3이라고 그랬죠 777이 잘 안 맞아요 이러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7% 70억 7% 이하 신용비율 7% 이완인데 이 3, 3이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 수급으로 인해서 어떤 펀더멘탈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조 상황에서 이 구조 상황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3, 3, 2에 대한 법칙이 같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체계적으로 또 주식을 원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자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슈를 드리게 되면 사실 이제 가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좀 구분해 드릴게요 전임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임상 4상으로 이렇게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착오로 인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공부는 하셔야 됐나 자 전임상이라는 거는 임자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임상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리 한 번 더 드릴 건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17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오픈 채팅망에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슈와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임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전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상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 결국은 동물 사람 전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물적인 거나 화학적인 거죠 관련된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동물 같은 경우는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화학적인 거에는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1상과 임상 2상과 임상 3상과 임상 4상인데 어느 타이밍이 주가가 제일 매력적이냐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한 사람한테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위험성과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과 효과를 보는데 환자한테 잘못했다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건강한 사람한테 이 약을 투여를 해서 확인해 봅니다 특히 위험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임상에 참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할 때 건강한 분 모집할 때는 임상 1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상 2상은 뭐냐면 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환자 숫자가 적습니다 한 200에서 3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대규모 환자군은 임상 3상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포인트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안타겨운 게 뭐냐면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3상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FDA 승인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임상 3상까지 통과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임상 4상은 이제 효과를 추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임상 3상까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어느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냐 임상 2상이 완료되는 시점 임상 2상이 성공되는 시점 왜냐하면 임상 3상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냐면 임상 2상을 취하고 라이선스 아웃을 합니다 즉 임상 2상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해요 대신에 자금을 납입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런 임상 2상 라이선스 아웃도 많고요 어쨌든 임상 2상까지 했다라는 건 환자한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상에서는 어쨌든 그냥 어떤 부작용 테스트가 있었다면 임상 2상에서는 환자한테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임상 2상이 완료되고 물론 A, B로 또 구분되긴 하지만 임상 2상이 완료됐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이 풍부하잖아요 임상 3상은 만약에 된다 했다가 안 되면 대규모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두 다 뭘로 잡힐 수가 있어요? 비용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구조, 제약바이오라는 회사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로직들이 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이 이 회사의 메리트적인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MPD상 같은 경우는 코스프레이, 스프레이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이슈들이 좋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7.75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7.75 과거의 행태를 보게 되면 여기, 여기는 바로 나왔죠 지금 여기서 한번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했습니다 이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것은 잠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가 다시 관심이 섰죠 어떻게? 여기서 근데 이 모델과 이 모델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거꾸로 됐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간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지로 서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이 MPD상이 대산포크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대산포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가공업체를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MP그룹 이미지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 주가 반등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만들어졌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가 과거에 좀 재미없었던 차트에서 재미있는 차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예고와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들어왔던 수급수급들이 777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반등에 대한 로직들까지도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뭘 맞춰봐야 돼요? 332를 맞춰봐야죠 332 뭡니까? 회사가 3년 동안 30%씩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런데 332가 됐다 이 회사가 다시 이제 개별 프랜차이즈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개별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배달이라든지 혹은 1인 가족 이런 부분의 증가에 대해서 소규모 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가해서 결국 3배 이상의 증가와 함께 30% 이상의 증가와 함께 2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 지금 수급이 스타트 수급이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아, 두 가지, 세 가지 기억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확인하신다? 777 종가마인은 시가가 7% 이상 신뢰도 거래대금 70억 신용비율 7% 이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뭐라고 확인하시지? 332 그 다음에 타이밍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건 뭡니까? P1, V1의 P2, V2에 대한 로직을 확인하시면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변동성에 대한 로직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하면 좋다 주식을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죠? 분석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고 재밌는 구조들이 흐름이 보인다면 이게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주식이 재밌는 거 뭔지 알았어요? 이런 구조들이 안 보일 때 그건 재미없어요 주식은 재밌으려면 나만의, 우리만의 법칙과 룰이 있을 때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코로나19 관련된 섹터죠?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이거는 좀 아쉽지만 여기 한 번 나왔죠, 그렇죠? 여기 한 번 나왔죠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V2가 작다 보니까 여기서 매집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매집이 나오고 이 캔들이, 캔들 조금, 핵심 캔들만 체크해볼까요? 이 캔들이잖아요, 이 캔들 이 캔들이 대규모 수급이 나오거나 쭉 하면서 난 갑니다 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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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거 손절 라인이 간단한 거거든요 바이오니아 손절 라인은 뭐예요? 이제 이게 계단식 상승이라거든요 7% 올리고 횡보 7% 올리고 횡보 기가 막히게 맞췄죠 7% 이상 올리고 횡보 7% 이상 올리고 횡보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종목이 무너지는 자리는 7% 이상 올리고 저가 이 스타트했던 자리에 저가가 이탈되면 이 패턴이 무너지는 자리잖아요 이 종목은 습관 있는 겁니다 종목은 헤빗이 있다 원칙 있고 패턴 있고 습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이 종목은 스토리가 7%에서 행보 7% 행보, 7% 행보, 7% 행보, 7% 행보니까 이 계단을 깨지게 되면 한 계단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계단에 대한 노직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19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종목들 물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치료제에도 맞지만 거기서 내가 차트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주식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70억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핵심 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종가가 이탈이 안 되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올라옵니다 여기 안 깼죠 올라갔죠 여기 안 깼죠 올라갔죠 여기 안 깼죠 올라갔죠 안 깼죠 올라갔죠 그럼 여기 이번에도 안 깨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뚜렷하게 잡히는 거죠 다만 주가 상승이 지금 2배 지금 여기 3만 원이니까 9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 보이지만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데드라인을 잡고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까지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그럼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앞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참 어렵죠 사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왜 테이퍼링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테이퍼링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상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공부를 할 때다 그리고 하나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제가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8대 공정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하나의 섹터를 떼어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번에 삐끗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Don't worry, be happy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라든지 또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은 또 다양한 인포메이션,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테이퍼링은 대체 뭐야 테이퍼링에 대해서 일단은 TV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테이퍼링 자체가 어려워요 들어본 거라 익숙지가 않거든 그럼 익숙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살기 힘들면요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일단 대출을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즉 금리를 낮춰줘요 금리를 낮춰주고 그러니까 돈을 좀 늦게 갚아도 되고 좀 적게 갚아도 돼 그걸 먼저 해줍니다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주냐 금리를 낮춰주고 나서는 돈을 풉니다 그래서 그걸 양쪽 안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예를 들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20만 원 준다든지 100만 원 준다든지 양쪽으로 늘려준다 해서 양쪽 안 하네요 이렇게 지금 금리도 낮춰주고 양쪽 안 하도 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게끔 버틸 수 있게끔 토닥토닥 해줘요 그러면서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근데 풀었던 돈이니까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바로 회수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이 양쪽 안 하를 풀어줬던 돈을 예전에는 5천 원을 줬으면 지금은 천 원을 주는 겁니다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테이퍼링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테이퍼링은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촌농의 끝처럼 좁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좁아진다라는 의미로 풀었던 양쪽 안 한가 예전에 5천 원이었으면 이제 3천 원이 되고 2천 원이 되고 천 원이 되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즉 풀었던 돈의 양이 푸는 돈의 양이 주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테이퍼링이 되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돈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턴 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다시 막 휴직을 하고 실직을 하고 있다가 인턴이 되니까 이제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은 지원금을 조금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해야죠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 뭡니까?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테이퍼링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돈을 이제 조금 덜 주다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인데 테이퍼링 꼴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테이퍼링을 서서히 하면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뭐예요? 이제 안정화되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 순간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물론 한국은행이 먼저 신흥국이다 보니까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먼저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은 아직은 2단계의 논의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다 두 번째 이상 낼 때부터 그때부터가 리스크로 잡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한 부분들은 한 번씩 접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 한 번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아직은 지금 물론 이번에 제로파울 이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랬죠 약간은 그 매파적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등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주가가 하락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채널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채널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이제 고점은 어느 정도 닫힌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미국 증시도 한 15,000포인트 15,100, 나스닥 기준으로 그 정도 됐으면 또 서서히 내려와요 또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왔다 왜? 종목적으로 대신에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너 잠시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 올라갈게 하다가 3,3,2,7,2 종목들만 지속적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래소 종목들도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죠 시총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1위, 2위 에스케아닉스, 3위 네이버, 4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예전 같았으면 이해가 안 되죠 MG세대의 대출 플랫폼인 이 기업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구조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알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안 드렸어요 특히 차트만 잘 보셔도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뭐예요 제 강의 중에 50%는 거의 공부 강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 때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운으로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패턴에 대한 이해까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제약벌주 중에서 만약에 본격적인 걸 진행할 수 있으면 SK그룹주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SK그룹주들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로직도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체크해보시는 게 좋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꿈틀 꿈틀 내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해하기 싫어해요 왜? 익숙치 않거든요 나도 저도 익숙치 않아요 사람은 익숙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A랑 B라는 게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익숙한 것이 좋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지금 컨텐츠라는 보이지 않는 그 메리트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컨텐츠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다시 발돋움했다 뉴 상품이 됐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요 컨텐츠를 하게 되면 지금도 저는 이제 지금 하는 야인시대라는 거 엄청 재방송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야인시대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지금도 재방송 같은 경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떤 재방송적인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 재활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 컨텐츠 재활용이 다양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컨텐츠 재활용에 대해서 기존 컨텐츠는요 작품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일단은 실시간 생방송을 하든 어떤 특정 시간에 방영을 하겠죠 정규방송이라고 부르죠 생방송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규방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잘 됐을 경우에 재방송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4명이서 먹방인 거는 거의 틀면 항상 나오는 그런 먹방도 있죠 그렇죠 김준현 씨라든지 4명이 나와가지고 막 먹는 방송은 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잘 가면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였냐면 해외로 나가는 거였어요 해외 그건 뭐냐면 똑같은 컨텐츠에 대해서 이 컨텐츠를 갖고 재방송을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성공의 잣대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컨텐츠에 굿즈도 있을 거고요 이 컨텐츠의 어떤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컨텐츠에 흥행하는 어떠한 옷들도 있을 거고요 이걸 다 뭐화시킨다? 메타버스화 시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성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텔 델루나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네이버 제트의 지금 플랫폼 사업 중에서 캐릭터들의 옷을 팔고 있습니다 제페토라고 그러죠 제페토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빈센조라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NFT와 해가지고 또 다른 상품화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는 메타버스화 되면서 컨텐츠 기업들이 다시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시죠 신뢰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스테이브 잡수의 이력서 이런 것들이 그냥 매매가 되기도 하고 기사 내용들 기사들을 갖고 정리해가지고 NFT 해서 팔기도 하고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CJ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어떠한 지금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도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화와 흐름에 대한 노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면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또 제 플랫폼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777 여러분들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는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